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나게 많은 복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4장부터는 계속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25절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믿든지 안 믿든지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런 부분 빼놓고 또는 성령님을 근심하라 이런 걸 빼놓고는 굉장히 그냥 수긍할 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 분을 내지 마라 화내지 말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얼마나 윤리적이고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세상 다른 고등 종교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쭉 읽어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빼놓고 도덕질을 하지 말라 그렇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건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틀린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정말 나의 확고한 고백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하고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없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도 좋겠다라고 할 만큼 선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은 4장부터는 그럼으로 그 그럼으로가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는 자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주어진 거라기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목록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를 가지고 우리의 무슨 도덕성을 평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도 이게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주님을 모르지만 이걸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접근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 접근 방법을 율법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외모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키는 것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큰아들이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자각하고 이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좀 쉽게 굉장히 쉽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입이 방정이야 입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노력으로 나의 이 존재가 완전히 바뀔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제2의 천성처럼 나의 삶 자체가 될 수 있고 나의 존재 자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취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버려야 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하지 말라로 거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은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아 뭐 이렇게 예수님 있는 게 이렇게 피곤하냐 하라 하지 말라가 왜 이렇게 많냐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나의 옛사람을 여기 에베소스 표현대로 쓴다면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옛사람을 벗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정말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될 내용이 굳이 있다면 나는 과연 주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예가 있다면 와 감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적인 변에서는 아직도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충 주님이 이런 분인 건 대충 알겠어요 이론적으로도 알겠고 뭐 이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 알아요 죽으면 뭐 천국 가죠 뭐 다 알아요 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전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트의 실체를 만난 그 감격 없이 그 고백을 그냥 떠든떠듬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암기하면 할 수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정말 만난 자는 그렇게 그냥 고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만난 사람은 이 실천적인 삶은 살아내야지 노력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내가 사랑하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싶기 때문에 이거랑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더 선하게 살아야지 아유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사람들하고 더 친절하게 해야지 해야지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의 이런 불편한 마음을 빨리빨리 드러내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더 붙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삶은 주 안에 있는 삶 속에서 마땅히 살아가고 싶은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이때까지 에베소서의 용어를 굳이 쓰자면 좋은 표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앤 크리스도 계속 사도마을은 뭐 서른다섯 번이나 걸쳐서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싶은 사람 공동체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함과 비밀을 깨달은 사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이런 거죠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면 요구하고 반대되는 것은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라간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새 사람하고 반대된 옛 사람을 굳이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 누구를 섬기는지 늘 끊임없이 봐야 되거든요 뭐 세례 증서 있다고 이게 나의 주 안에 있는 존재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성찰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성령님의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소욕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가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정권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르는데 도대체 내가 뭘 쫓아가고 있는지 뭘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뭘 나를 두렵게 하는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성숙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일단 말씀 안에서의 지혜 성령 안에서의 지혜 다른 어떤 세상이 주는 조언이나 어드바이스나 세상의 어떤 방식을 쫓아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하듯이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저 이야기는 뭘 근거를 해서 무엇을 신뢰함으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언어인가 언행인가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무지하다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인도하시를 받는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무지하다 그런데 굉장히 유식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유행이 이거야 우리가 언제 신앙선을 유행 따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되고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나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버려야 될 것은 옛사람으로서 살았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것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하는 삶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없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이제 정말 하기 싫은 이 신앙의 길을 갈아야 되는 이게 아니고요 옛사람으로서 죄 가운데 있었던 허망한 것을 쫓아갔던 총명이 없고 무지했던 구습을 쫓아갔던 그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성령 충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의 기록자이시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열심히 열심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는 것 자체가 나를 무슨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 이번에도 통독하고 이번에도 이독하고 성경 말씀 계속 열심히 읽는 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성화의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품이 아니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진리 대신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이 누구신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이 앞으로의 세상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아차 놓쳐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볼 때 보이는 거잖아요 신앙 생활을 깊이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려면 진리 대신 성령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경험과 좋은 조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언어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린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만난 사람들인데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인데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한 몸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땐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주고 몸 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참된 것을 어떻게 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everything is okay라고 생각할 경향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그냥 상처만 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수준으로 낮게 오신 게 성육신의 사건이고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사건이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우리 수준에 낮춰져서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율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하루 밤에 그냥 무슨 집중 강의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할까 이 이야기 했습니까?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 수준에 맞춘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이 고백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 그 이야기 하거든요 참된 것을 말하는 자는 진리 대신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대상에게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세워지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온전히 섬김으로 그래서 그 결과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그런 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두 시간 걸리겠네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내는 거 말씀 보니까 내가 분노 조절을 좀 해야 되겠구나 노력해야지 오늘부터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니까 새해 되니까 다들 결심 많이 하는데 결심하니까 되냐 이 말이에요 결심하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들어가시는 연습을 더 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데 더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살인사건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살인사건이잖아요 그 시작은 뭐로 시작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단계로서 뭘 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마음의 음력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사람은 형제를 죽인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화를 낸 거는 예수님 기준에 보면 죽인 거예요 근데도 화내고요 나는 뭐 뒤끝이 없어 뭐 이러면서 막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나는 거거든요 감정 컨트롤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이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노력으로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진짜는 안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금적으로 해결을 하자니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아 이거 화낼 일이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래서 그 변화 때문에 화를 들내는 것이지 이를 알면 난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화를 좀 들려야지 요즘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해도 좋은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가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옛사람일 거니까 옛사람을 바꾸려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새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거든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분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하여튼 틈만 나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그래 왜 들어올까요? 옛사람으로 살아와 성질 한번 내야지 이거 어떻게 꾹꾹 담고 살아? 그냥 팍 폭발하고 그냥 성질 한번 내고 그 다음 미안하다 하면 되지 뭐 마귀가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냥 틈을 딱 보다가 여기가 약하구나 들어가고 우리를 정제합니다 너는 원래 이런 놈이야 너 안 바뀌어 정말 안 바뀌어 전에도 이랬지? 전에도 열심히 했지? 우리를 정제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요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늘 힘들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바뀔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누구한테? 자기한테 엄청난 정제를 씌워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이거를 그냥 쉽게 자기 좋은 쪽으로 취해가지고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 가운데 마귀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와서 했는데 이때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또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안 되지 나는 더 노력해야지 다음부터는 더 참아야지 참아봐야 되는지 뒤에 나오는 내용 다 똑같아요 도둑질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이게 왜곡돼요 왜곡 왜냐하면 도둑질 이전에 도둑은 도둑질을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소유욕이 있어요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뭔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걸 딱 왜곡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이익 자기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기적인 삶이 되고 여기 좀 더 나가서 저 사람 걸 내가 뺏어서 나의 이 뭐가 채워야 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사다는 걸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웃겨요 뭐냐면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도둑놈이 바뀌냐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욕심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아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신 기본적인 삶이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떻게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요 왜? 주님이 나를 그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는 수고를 해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싶다고요 하고 싶어요 그 기쁨을 알아요 아 이렇게 나눠주는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구나 이거랑 장노도 됐고 권사도 됐고 안수집사도 됐고 직분도 받았고 사역부장이고 뭘 해야 되니까 올해는 뭔가 좀 선한 일을 해야지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져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금 안에서 자라면서 그것을 하는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고요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항상 하라 말라 하지 말라 이 내용이 나올 때 보금적인 접근으로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이야기하면 도덕 쉐어링 할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선한 삶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돼 있죠 대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 19절은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슨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기뻐해야지 이거 안 돼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야, 성경을 근심하는 단계가 있고요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는 단계도 있고요 나중에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고 히브리스에 나오는 말씀들 두 개 다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스 6장 4절에서 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우리 장로교의 예정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건데 뭐 그 시간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혹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할 거고요 이 감리교식으로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전적인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주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똑같고요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취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의 삶을 쫓아가지 않으면 성령님의 근심 너머 성령님의 소멸 더 이상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넘어 완전히 타락한 자들로 다시 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마귀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기독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 우리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표현을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부인하는 거야 옛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세 사람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일장에 나오는 그 풍성한 복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이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삶을 32재로 표현하고 있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다 예수님이 다 하신 삶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친절하셨고 불쌍히 여기며 쯧쯧쯧 이런 불쌍히 여기며 극률이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정제를 하기 위해서 쯧쯧쯧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더 깊이 경험하셔야 되는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를 받은 자가 사실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백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지는 사람을 용서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고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자를 경험하지 못한 자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어?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에서 도대체 얼마나 값진 건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백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한테는 아휴 저 원수 내가 죽어도 나는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은혜에 사로잡힌 삶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잠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잠깐 한 게 오늘을 나를 보장 안 하거든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 그래야 용서하고 용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상해요 과거에 내가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난데 오늘이 우리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가 나도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도 내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저 사람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럴 거에도 저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셔야 돼요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열심히 할게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열심히 CS 루이스가 쓴 사탄이 자기 조카 훈련시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사탄이 쓰는 가장 즐기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미루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착각하고 있어 난 그래도 이런 좋은 생각은 하고 있잖아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거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와 공동체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는 오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예배서서에서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신 자들은 이미 거하고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선한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를 하고 싶을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될 거예요 친절하게 해야지가 아니라 친절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요 극률이 여기고 용납하고 심지어 용서하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이미 있다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새 사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늘 이런 본문이 나오면요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난 나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더 크신 충만한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갈까? 그 지혜를 구하는 자로 아휴 저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뭐 말도 섞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인데 어떻게 제가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 앞에 좀 기도할 때 버려야 될 옛사람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세 사람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옵소서